개인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그런데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는 또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단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야 그럼 니가 보험 들었어야지 라고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이건 이상적 상황에만 그렇고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고문단 지금 보험 얘기 나오는 문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마지막 문장 동일한 위험에 당면한 사람들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선택의 결과는 분배의 공평성에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는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결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개념 주의하세요. 지금 여기서 결국 이 비선택적 운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공평한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평성에 공평성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문제야. 그러니까는 그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바꿔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지금 공평성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 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시하는 가치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문단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과 다르다. 앞에서 이상적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적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앙의 위험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재앙의 종류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그런 공평성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보험을 들 경우에 누렸을 혜택을 전제하고 그 조건에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복지체계를 통해 공평성 확보될 수 있다. 결국은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보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체계를 통해서 공평한 분배, 공평한 배려가 가능하도록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운이라는 것을 선택적 운과 비선택적 운으로 보는데 특히 여기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선택적 운입니다. 비선택적 운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불공평한 비선택적 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 그리고 특히 복지체계가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시문 가나 모두 봤으니까 제시문 가나의 공통점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일단 둘 다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문제에서 운의 사회적 의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운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시문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지금 제시문 가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종교적 의미와 중립성을 보장하고 싶어합니다. 중립성, 공정성 이런 걸 보장하고 싶어하죠. 제시문 나에서는 복지체계 같은 걸 통해서 공평성을 실현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중시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중시하는 가치의 성격이 비슷하죠. 중립성, 공평성, 공정성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입니다. 즉, 지금 제시문 가나는 어떤 사회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 그 가치 공평성 또는 공정성 무엇으로 부르든지 간에 사회에서 공평성 또는 공정성이 지켜져야 해 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사회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한 사회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이겠네요. 자,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럼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운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보죠. 자, 운의 사회적 의미는 제시문 가에서는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운이라는 것이 공정성, 중립성, 종교적 가치 이런 것들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경제를 완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운의 사회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유는 운이 공정성과 종교적 가치를 지닌으로써 그걸 통해서 갈등과 경쟁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운의 사회적 의미가 될 겁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운,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운은 비선택적 운입니다. 이 비선택적 운이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운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또는 좀 구체화시키면 운과 공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시문 가에서는 그럼 이런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제도 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시문 가에서는 추첨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첨이라는 것이 결국 운의 공정성을 활용한 사회제도죠. 자, 추첨이 운의 공정성을 활용한 제도가 되고요. 다음 제시문 나에서는 복지제도 또는 뭐 보험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험과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운의 불공정성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표 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대비시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대비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답안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신지 수도 있고 그